그룹 세븐틴의 11번째 미니 음반 세븐틴스 헤븐이 발매 첫 주 509만 장 팔리며 K-POP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.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세븐틴은 단일 음반으로 첫 주 판매량 500만 장을 넘긴 최초의 가수로 기록됐다고 소개했습니다. 발매 첫 주 판매량은 통상 팬덤의 규모와 응집력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로 여겨집니다. 세븐틴스 헤븐의 타이틀곡 음악의 신은 보이그룹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멜론 톱백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.